이 사건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시작을 해보죠. 지난해 2월 정말 이 살을 내는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던 그날 밤 한 남성이 맨발로 살려주세요 하면서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월 3일 오후 한 시이긴 하지만 상당히 추웠던 상황입니다. 영하 10도임에도 불구하고 웬 남성이 맨발로 막 뛰어오면서 경찰 파출소에 들어와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보니까 자기 친구가 지금 안 도와주면 죽을 수 있다. 이 10시간 동안 길을 가는 도중에 누구한테 붙잡혀가지고 10시간 동안 어떤 남성들한테 친구하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감금 폭행을 당했다. 이거 좀 이상한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피해자를 폭행한 인물은 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라는 사람입니다. 김 씨 주장인데요. 감금 폭행이 일어나기 한 달쯤 전에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그 회사 직원이 회삿돈 150억 상당의 코인이 담긴 코인 지갑을 훔쳐서 잠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 잠적한 직원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다가 그 직원이랑 굉장히 좀 친한 송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송 씨를 찾으면 잠적한 직원을 소재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송 씨가 자주 가던 장소를 수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이 송 씨랑 6개월쯤 전에 잠시 한 집에 살았던 이 피해자 2명을 발견하고 감금 폭행을 한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 상관동산 붙잡혀서 팽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 다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건에 담당했던 피해자가 구속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폭행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지금 이제 아마 우리 JTBC에서 입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 또는 가져간 직원을 못 찾으면 너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도 하면서 신체 일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흉기와 둔기를 들고 와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흉기와 둔기를 들고 와서 굉장히 12시간 폭행을 했다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다. 저거 보세요, 저거. 저거는 진짜 더 이상 안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흉기를 가지고 둔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주장, 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코인을 들고 튄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의 지인, 또 그 사람의 지인.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저렇게 폭행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맞으면서도. 자, 결국 그렇게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맨발로 400m를 전력질주해서 그 추후 날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파출소로 도망갔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그 말을 듣고 현장 사무실을 확인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피해자가 도주한 걸 김 씨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CCTV 같은 걸 감춰놨고 또 그리고 흉기와 둥기 이런 것들도 감춰놨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흉기와 둥기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했더니 김 씨가 저 CCTV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형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말만 듣고 모형인 줄 알고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으면 사실은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안봉체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긴급체포나 현안봉체포를 하지 않고 김 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편척소로 가주시죠 했는데 알다시피 임의동행은 사회 대상자가 안 간다고 하면 못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가 나 못 가겠어요. 임의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이 배장됐는데 담당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찾으려고 했는데 벌써 CCTV는 증거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에 제일 필요한 증거품인 CCTV를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CCTV 모형이에요. 저 아예 그냥 달아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했더니 그 말만 믿고 경찰이 자리를 피했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놓은 동안에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장면을 다 인멸을 했습니다. 증거를.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걸. 자 이 가해자 이 김 씨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피해자를 향해서 협박을 오히려 협박을 이어갔다는데요. 자 이 가해자 김 씨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손으로는 마 처벌 부른 사람인 XX 다 써놓고 마 이제 마 뒤통수 까는 기가 야 이 XX 니 잘 들으래. 나는 이 XX 구속 안 된다. 내 그날 형사를 찾아와가지고 수각 차고 끌려갔는데 4시간만에 풀려놨다 아이가 이 바채. 내 변호사비만 사먹셨다 이 XX만이 때문에 내 뒤에 국회의원부터 검사까지 마 연병자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인마 국회의원, 검사, 기자 내 돈 안 먹은 XX 없어. 생각 잘해라. 저는 안 먹었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기자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 기자 먹었을 줄 알아요 저 사람? 저도 먹은 바가 없습니다. 뭐하는 인간이죠. 일단 그 조건은 다른 어떤 녹음 전화 내용이고요. 사실 이 사건 사실 심각한 사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데리고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위험한 물건 같은 걸 이용해서 상해, 폭행 이런 것들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 사유가 되기 충분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CCTV는 비록 찾지를 못했지만 진술들을 합쳐보니까 거짓말 가능성보다는 심의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또 전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CCTV 같은 것도 없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이 기각된 건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든지 주거 부정이 없다든지 그런 건데 정확하게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화통화 봤다시피 그 이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자신이 지금 변호사 비용 3억 썼다. 가만 안 놔두겠다. 기자라든지 검사라든지 국회 돈 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피해자들은 집으로 못 들어가고 경호원까지 둘 정도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야무야 저렇게 허세를 부리던 가해자 그렇게 실제로 유야무야 1년이 흐른 지난 2월의 이 사건이 한 사설탄정 유튜버를 통해서 완전히 사건이 반전을 맞이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경찰이 찾지 못했던 결정적 근거를 공개했어요. 사무실 내부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TV를 통해서 익명의 제보자에게 건네받은 CCTV 영상을 공개를 한 건데요. 앞서 보신 저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흉기로 위협당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그런 피해자가 주장한 결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흉기로 위협... 말도 안 났네.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건이 화제가 다시 되니까요. 그제서야 경찰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 발생한 지 364일 만이었습니다. CCTV를 공개한 유튜버는요. 김 씨가 그동안에 보복하려고 했으면 100번을 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그동안은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야 보호 조치를 꼭 받아라. 이런 문자 메시지가 황당할 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결국 저 가해자 김 씨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CCTV 영상 덕분에.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직원의 정체가 또 밝혀지는데요. 직원의 정체 뭐였을까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피해자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까 제일 처음에 왔던 CG를 보면 어떤 코인 회사에서 150억을 들고 도망가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전혀 모르는 지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폭행을 했는 거잖아요. 저게 나오면 저 위에 있는 직원, 150억은 절도 추정. 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AB, 그 피해자 AB에 있는 송 씨와 있는 그 통화 내역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폭행을 가하고 저 사람을 찾겠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피해자들이 이 직원에게 무엇을 시켰는가 하면 다른 업체 대표인데 그 사람에게 강제로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안 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150억을 가져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고 이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을 갈취해 갈취해 갈취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폭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돈 들고 튀었다라고 했던 그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건데 더군다나 앞서 저 보세요. 저 배트 휘두르고 이런 게 온전한 사람 같겠습니까? 저거 팀장님. 역시 전적이 있는 사람 같더니. 그렇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죽어도 일정치 않고 성과도 많았는데요. 그 일당이 15명 정도가 되거든요. 15명인데 주로 조직폭력을 일삼었는데 사실상은 그 사건이 이첩이 됐어요. 서울청 강력사대로. 수사를 해봤더니 조폭, 조직폭력을 일삼으면서 여러 사람한테 한 100억 정도를 현금을 갈취를 했습니다. 갈취를 한 거고. 또 그리고 폭행도 수십 건이 됐는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러지 마세요. 공무원도 껴있어요. 공무원이 낀 주범 5명을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시켰고요. 또 나머지 주범 1명을 잡아가지고 영장을 신청하는 상태고. 또 나머지 공범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석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불구석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놓친 CCTV 영상을 사설탄정 유튜버가 찾아내서 반전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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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